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해석은 김기철. 제 타이틀이죠.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렸냐면요. 제가 해석 공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본틀만 아시면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는 쉬운 내용이거든요. 에이즈 해석입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 쉽게 에이즈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에즈의 뜻이 대충 많다는 건 알아요. 근데 해석할 때 많은 건 아니까 대충 얼렁뚱땅 해석하는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요.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채화를 하시면 되거든요. 되게 쉽습니다. 자, 감으로 해석하던 우리 에이즈. 제가 이거 고민 지금 이 시간에 해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2021 학년도에 69 수능입니다. 자, 물론 시험은 2020년에 본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103에 나왔어요. 에이즈가. 아니, 69 수능에 103에 나올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이거 얼렁뚱땅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2021 6평에서 36번, 9평 33번, 수능 34번. 그럼 딱 느낌 오시죠. 야, 내가 모의고사 볼 때마다 30번 이상 무조건 나오는 게 에즈의 속이구나. 이 정도로 많이 나온 에즈를 아니, 예전처럼 그냥 대충 이런 말이겠지 얼렁뚱땅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쉬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즈는요, 뒤에 있는 품사가 구조가 해석을 정해줍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뭐냐면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보이는 거예요. 주어, 동사. 그러니까 명사, 동사가 보여요. 자, 제목 안 써도 됩니다. 어려운 말로 접속사의 에즈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EBS를 공부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영어 해설지를 보면요. 때 때문에 따라서처럼 이 네 개 중에 하나로 해설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세요. 물론 저는 선생님이니까 한 딱 보자마자 때 때문에 따라서처럼을 저는 봅니다. 근데 학생 클래스에서 보자마자 이거 판단 못합니다. 실전에서는요, 딱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무조건 따라서 아니면 철험으로 해석하면 무조건 깔끔하게 쓰게 됩니다. 근데 따라서는요, 물론 하면서와 같은 개념이기도 한데 어, 주어, 동사가 나오네? 무조건 따라서 아니면 철험이에요. 그럼 제가 일단 짧은 예문 보여드린 다음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장들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중에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자, 볼게요. 그녀가 개인이 얻다야 그녀가 자신감이 이제 획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었어요. 따라서 아니면 철험이에요. 뭐야?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아, 나이를 먹으면서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자신감을 획득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이 양식을 만들어라. 자, 애삼의 주어, 동사예요. 무조건 따라서 아니면 철험이에요. 또 이 양식 만들어라. 다음이 했던 거, 맞는 거, 철험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어, 애삼의 주어, 동사는 따라서 아니면 철험이구나. 그럼 두 번째 애즈 뒤에 이제 명사, 대명사. 그러니까 명사예요. 근데 동사는 없어요. 어려운 말로 이런 애즈를 전체사라고 불러요. 다시, 애즈담의 명사만 있잖아요. 그럼 이거 무조건 둘 중에 납니다. 이건 뜻 자체가. 로서 아니면 철험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달라지죠? 로서 아니면 철험이에요. 자, 그러면 폭탄이, 자, 위장하다. 디스카이즈가. 폭탄은 위장되었습니다. 어, 애즈담의 명사만 있네요. 소포? 처럼. 자, 위장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장. 요즘 래프팅이라고 하는 게 getting, 자, 인기 있게 되고 있대요. 애즈, 자,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전체사, 명사는 수식어구거든요. 그럼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애즈담의 명사밖에 없는 거예요. 동사, 다시. 동사는 없죠. 그럼 로서 아니면 철험이에요. 자, 래프팅이라는 게 인기 있게 되고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의 형태? 누가 봐도 로서입니다. 오, 애즈담의 주어동사에 있으면 따라서처럼 애즈담의 명사가 있으면 로서 아니면 철험이구나. 그럼 세 번째. 자, 무슨 유사관계, 대명사 이런 어려운 말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애즈 다음에 불안전하다고 해서 이런 겁니다. 애즈 뒤에요.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을 한다던가 아, 주어도 안 보이고 동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뜻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철험이에요. 자, 애즈담의 동사로 시작하다던지 주어 동사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철험이에요. 그럼 볼게요. 이거 보자마자 0.1죠. 철험이에요. 뒤에 안 봐도 돼요. 왜? 주어가 안 보이거든요. 동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상될 수 있는 것처럼 그거 매우 비싸다 해요. 보자마자 알아요. 자, 그 다음 옐문. H. 아니스트라고 하는 말에서의 H는 그래서 사일런트가 무금이니까 발음하지 않다. 무금이에요. 아니스트에서의 H는 무금이다. 자, 애즈 다음에 뭐예요? 인. 주어 동사 안 보이죠? 철험입니다. 다시 아니스트에서의 H는 아워라고 하는 말 안에서처럼 H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무금입니다. 자, 4번. 더 팟캐한 팁 하나 드릴게요. 원래 애즈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제가 따라서 아니면 철험으로 해석하라면서요. 근데 더 쉬운 게 있어요. 아예 문장이 애즈 주어 동사로 시작할 때가 있어요. 오늘 사실적으로요. 제가 원어민들끼리 얘기할 때 as I was young 딱 이거만 입혀있어요. as I am a student라 할게요. as I am a student라 할 때 내가 학생일 자, 학생일 때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임에 따라서 학생인 것처럼 원어민도 모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as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면 그것만 딱 얘기하자마자 상대방도 모른단 말이야. 실전에서 지워버리면 돼요. 무조건 문장을요. 두 개로 해석하면 우리말로 완전 깔끔하게 해석됩니다. 자, 볼게요. 애즈 주어 동사에게 따라서인지 철험인지 고민도 하지 마세요. 그 식물들은 성장하고 자, 무성해집니다. 자, 식물이 성장하고 무성해졌어요. 함장 끝. 그 증가된 그늘이 제약할 수 있습니다. 자, 뭐를? 성장을. 뭐에? 다른 유형. 뭐에? 식물 다른 유형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모멘에 따라서를 늘 필요도 없어요. 물론 해설지는 따라서라고 넣는데 볼게요. 그 식물이 자라서 무성해졌대요. 그 증가된 그늘이 다른 식물의 종류의 성장을 제약한대요. 우리말로 반드시 되는 문장으로 변합니다. 애즈 주어 동사로 시작하면 애즈를 지워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여러분들 우리 중학생 아니에요. 애즈 애즈가 나올 때 중학교 때 배우죠. 뭐뭐만큼 뭐뭐한. 그걸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수능은 이게 길게 길게 나올 수 있어요.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면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애즈를 무조건 지워버리세요. 해석도 한 번 하고 지워버립니다. 엑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만큼으로 해석한 다음에 수식어구출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애즈에서 나오면 첫 번째 걸 지운다. 두 번째를 만큼으로 해석해라. 그럼 문장 보겠습니다. 센스 오브 터치. 촉감이라고 하는 건 모든 점에서 에브릿이 모든 점이에요. 모든 점에서 에스 타임베이스트에서 뒤로 갔다 앞으로 타지 말고 지우세요. 촉감이라고 하는 건 모든 점에서 시간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촉감이라는 거 시간에 기반한 겁니다. 두 번째 거 만큼 그것이 공간적인 것 만큼 끝. 야 촉감이라는 건 시간에 기반한 거기도 하다. 공간적인 것 만큼이나. 됐죠? 자 뭐냐면 정말 에즈 해석 안 어려워요. 에즈는 뒤에 구조만 표시해놓으면 딱 저기 다시 한 번 정리 좀 할게요.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따라서 아니면 처럼. 에즈 다음에 명사만 있으면 로서 아니면 처럼. 에즈 다음에 불완전하다고 해서 주어 동사가 없거나 주어가 없이 동사 시작하면 무조건처럼. 그 다음 에즈 다음에 에즈 주어 동사로 시작하면 지워버리고 문장 두 개로 해석해라. 그 다음에 에즈 에즈가 나오면 첫 번째 거 지우고 두 번째 걸 만큼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2021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자 서른 얘기를 다 할 수는 못하겠고요. 자 그 에즈 한 번 이제 씹어먹으러 갈게요. 자 일단 제가 전체를 봐드리겠지만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따라서 아니면 처럼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볼게요. 하지만 반응 직원들의 반응은 자 근데 모티베이티드가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동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동기를 부여했다 동기를 부여했다 과거형의 동사 목적어의 명사가 나옵니다. 이거 과거 분사예요. 동기가 부여된 다시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동기가 부여된 안전을 보존하고자 얘가 동사예요. 하지만 안전을 보존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된 직원들의 반응은 웃음을 촉발했습니다. 아 직원들 웃음을 촉발했습니다. 이야기가 공유 됨에 따라서 여러 번 자 뭐에 여러 이거 당사자의 뜻도 있어요. 여러 당사자에 의해 여러 번 직장에서 여러 번 여러 당사자에게 공유됨에 따라 웃음을 촉발했습니다. 두 번째 에즈담에 명사만 있고 동사 없으면 전사라고 해서 이거 로서 아니면 처럼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에즈기어 먼저 봐드릴게요. 물론 앞에서 읽겠지만 명사 있습니다. 전치사 명사는 없어도 되는 수식어구 개념이에요. 이거 무조건 로서 아니면 처럼이에요. 그럼 볼게요. 이해하는 것은 유머를 이해한다는 것이 동사 저는 동사 배 끊어있는 건 기본입니다. 유머를 이해한다는 것은 심지어 required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유머를 이해한다는 건 필요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비공식적인 신분증의 배지가 비공식적인 신분증 구성원의 조직 안에 구성원이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어떠한 신분증 으로써 요구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머를 이해한다는 건 내가 그 공동 조직 안에 구성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증으로써 요구되는 게 바로 유머 이해입니다. 물론 이건 위에 문장까지 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문장인 거 맞네. 자 3번 에즈담의 불안전한 문장 고민도 하지 마세요.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한 오든지 주어 동사 없으면 무조건처럼 이에요. 개념 다 보여요. 통제한다는 개념은 받았으면 성가신 것입니다. 통제한다는 개념은 성가신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많은 어떤 민족들한테 아 이게 성가신 걸 수 있습니다. 통제한다는 개념이 이거 보자마자 0.1초예요. 에즈담의 4예요. 주어도 동사도 없어요. 무조건 처럼이에요. 처럼 예를 들면 어디 사이? 많은 자 원주민 부족들 민족들처럼 자 아마존 지역입니다. 아마존 지역의 원주민 처럼 예를 들면 에즈 수송사 시작하면 어디 산다? 에즈를 지워버려라. 아예 지워버리고 시작하세요. 이게 따라서인지 처럼인지 고민도 하지 마세요. 너희들 중에 일부는 이미 알고 있다. 끝! 우리가 시작하고 있지 않냐. 자 캠퍼스의 그 음식 운동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고 있다는 거다. 이걸 처럼으로 구질 필요가 없어요. 너희 자 당신들 중 일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캠퍼스에서 식품운동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끝나요. 마지막 5번입니다. 실전에서 에즈 에즈가 나오면 여기까지예요. 지워버리면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으면 끝나요. 무조건 에즈에즈가 나오면 그럴게요. 비록 모든 거 우리 돼의 모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똑같은 기본적인 구조 같은 걸 포함하고 있을지 라도 주어입니다. 우리의 신경 네트워크는 독특한 겁니다. 뭐 만큼이나 지문만큼 그럼 깔끔하게 되는 문자로 변합니다. 문장 해석은 정말로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조만 알면 돼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단어만이 알면 해석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오해 중에 오해예요. 일단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기본 개념을 익히고 공부를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체화를 하면 해석 능력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에즈 예상됩니다. 올해에도 보는 모의고사마다 30회 이상은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 에즈가 나올 때마다 자기가 이거 뭐 나왔어요. 이렇게 연습이요. 일주일에서 2주만 하셔도요. 어떤 질문 나와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에즈 해석 잡고 그 다음에 영어 해석 잡고 원하는 등급 꼭 맞고 대학까지 가시기를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